히히히 3 2 1 파격이 시작합니다 에이 커짐을 히히히 트레이사요 트레게인지 견트 견트 3딜이에요 3딜 원힐인가봐요 원힐 돌아와요 하명 돌아와요 도는거 제가 볼게요 원숭이 보좌 트레하고 리퍼 들어와고요 트레 뒤로 올라와요 리퍼 다운 트레 들어와 있어요 겐지 뒤에 겐지 거점 개피 원숭이 보조하 아이고 원숭이 거점 트레이스 에어갱 빠졌고요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주는 실드도 없어요 자리아 실드 아예 없음 윤턴 아 뭐야 윤턴 개피예요 윤턴 개피 구 썼다 리퍼 거점하네 트레이서 노구 부착 부착 단약에 부착 위에 위에 있다 리퍼 겐지 날림 겐지 날림 겐지 PL이여 아 겐지 PL인데 아 아깝다 윤턴 개피 드레이스 또 던다 그래서 역중 빠진 겐지 보좌 원숭이 올라왔고요 겐지 공초월 드레이스 올라왔어요 드레이스 노궁 드레이스 상대 트레이스 겐지공 없어요 드레이스 부주와 역행 빠졌고요 때리지도 아닌데 무시 화물 애들 밑으로 들어갔어요 화물 밀어야 돼 원숭이 짬프? 원숭이 보자 원숭이 보자 원숭이 빡쳤고요 예 제가 살아볼게요 원숭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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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보자 하물 원숭이 땅 어허허허 트레이서 노궁 트레이서 트레이서 옆캥 오른쪽에 뭐 있는데 트레이서 보자 잡았어 아 잡았구나 트랙 에피 트레이서 킹 먹었어요 트레이서 다운 나이스 3분 얘네 기다리고 올거에요 트레이서 저쪽은 리퍼 나한테 밀려왔어요 리퍼 리퍼 돌아요 리퍼 정면 상대도 제나타 나왔어요 상대 겐지 빼고 제나타 원숭이 보자 자리아 주름실드 빠졌고요 초월 리퍼 뒤에 있어요 리퍼 망려가 빠졌고요 리퍼 반피 트레이서 뒤쪽 원숭이와 트레이서 뒤쪽 아 나 아파 제나타 나오니까 아프네 이거 뒤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좀 아플 수 밖에 없애 다시 시작 리퍼 짤 그래 아 미치겠네 아 윈터 개피 아 너 죽겠다 죽자 죽자 자리아 개피 아 그거 한번 들어갈래요 저 들어갈게요 트레이서 방안 아이고 트레이서 역경 빠졌고요 방안 오른쪽 방안 원숭이 점프에 쏘았어요 원숭이 스킬 없어요 자리아 궁 원숭이 다운 트레이서 너 궁 트레이서 너 궁 트레이서 너 궁 상대 비트 아 우리 비트 우리 비트 우리 비트 아 저거 헷갈려 비트에 몸을 맡겨라고요 상대 궁이고 제대로 놀아보자고 우리 궁인데 아이고 뭐야 트레이서 뒤에 트레이서 트레이에 뒤에 있어요 하물 하물 하물의 트레 하물 뒤쪽에 트레이서 오른쪽 방 아 루트 안 좋네 페어 윈스턴 그.. 웬스턴 줄 알고 비트 안 썼어요 죄송해요 까비 까비 텐니안 탄네 언제 오세요 지금 갑니다 오 좋아 하늘 가지 저기 자리아 궁 있어요 한쪽에 있는게 그렇게 어렵나 원값 좀 하라고 왼쪽에 자리아 왼쪽으로 와요 왼쪽 제냐타 왼쪽으로 와요 왼쪽으로 와요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구요 아 개아파 자리아 왼쪽 방으로 와요 원숭이 점프 적핏 적핏 자리아 보좌 뒤에 원숭이 리퍼 망려가 빠졌구요 원숭이 빡치고 트레이서 노 궁 원숭이 보좌 잠시만요 네 갈 수 있나 마지막 아 아 아 저 궁 있거든여 아 트레이케 피일 피일 트레이케 피일 못 비우기나 나이스 아 못 비우기나 아 깜이죠 아 나 터로 잡았다고 못 비우기 으아아아 맞아 나와야 돼요 안 죽으면서 아.. 내 윈스턴.. 윈스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트레이서 아니 윈스턴이 그렇게 지금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트레이서가.. 트레이서가 안 짤려 계속 뒤로 들어온 윈스턴이 어그로 끌고 트레이서가 뒤를 넣어 트레이체 트레이서 정면 트레이서 오른쪽 트레이서 오른쪽 오른쪽 원숭이 2층으로 점프 자리야 주는 실드 자기 실드 둘 다 빠졌고요 제나타 다운 오른쪽에 트레이서 왼쪽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다운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오른쪽에 리퍼 오른쪽에 리퍼 리퍼 2층 리퍼 2 없음 나이스 저희 초월 얻고 1분 이거 뚫리지만 않으면 이거 이기만 해요 여기 자리야 궁 들어올 거예요 이제 트레이서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2층 가요 자리야 궁 트레이서 노 궁 저희팀 힐러 둘 다 죽었고요 저희팀 힐러 둘 다 죽었고요 저희팀 3 3대6 리퍼 공 우리 한번 빼요 빼야되요 빼야되요 깨 한번 응 자리야 궁 있어요 저희 아 메이로 바꿀거 그랬나 제가 한번 비빌게요 2층에 원숭이 프리망자 프리망자 상대 추월 수빈 시비 시 아 자리야 궁극이 있다가 서버리 끝나 위에 또 개피 위에 또 개피 뒤에 트레이서 헬프점 뒤에 트레이서 헬프점 리퍼 개피 망리아 빠졌고요 자리야 실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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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캥 빠졌어요 여캥 없어요 트레이스 아물 천천히 천천히 잡아요 나이스 트레이스 노궁 원숭이 빡쳤구요 원숭이 보좌 원숭이 개피 나이스 리퍼 망령어 빠졌구요 나이스 잘 밀어봅시다 원숭이 변경 공격을 준비 이 점에 우리 라인 써도 괜찮은데 원숭이도 나쁘지 않아서 혼자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로 바꿀까요 하나도 괜찮아요 힐이 쪼끔 약간 제압하면 원숭이 버티기 힘들어서 안아도 괜찮아요 리퍼도 있고 신념을 위한 싸움 멈추지 마라 왠 old 과 Scheid 제적 파이팅 알줄암 웬만한거 거의 다 하는데 딜러즈를 좀 못해 딜러에서는 겐지 안하고 제가 리퍼 솔저 맥크리 맥크리 잘 못하고 리퍼 하고 솔저 정도 하는데 리퍼도 요즘 많이 안해가지고 실력 많이 떨어졌어 에임이 리퍼던 이렇게 확 확 확 이렇게 막 끌어쳐야 되는데 예 요즘에 약간 쫄드 같은 안정적인 캐릭터를 많이 하다보니까 쟤나타랑 하하하하 확 거짓이 잘 해봅시다 2층에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 2층에 자리아 혼자 아니다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너무 센데 리퍼 숨어있었다 아 자리아 개피였는데 반대편 2층에 맥크리 제나타 오른쪽에 리퍼던 있어요 아 아 아 아 리퍼 올랐다 죄송 와 원숭이 2층으로 올라가요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요 원숭이 2층으로 올라가요 저희 힐러 묶였어요 오 뭐야 없어지셨는데 아나공 찼어요 원숭이님한테 줄게요 그 정도는 아니죠 금리 오면 우리팀 딜러 합류하면 점프하죠 에어탄만 잡으면 돼요 점프하시면 공 드릴게요 점프하시면 공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넌 당해졌다 돌격해 자리하고 오늘 첫째다 리퍼 위에 2층 뭐야 뒤들어서 조심합니다 저희팀 힐러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일단 짠가는데 라인 라인 할까요? 네 라인이 괜찮은데 궁.. 아 궁 생기면 궁 함 쓰고 뚫으면 계속하고 90퍼요 이게 제니타 리퍼라서 원숭이가 버티질 못하네 가자 이거 나한테 자꾸 구조하더라 들어갈게요 자리아 자기 질도 빠졌고요 원숭이 오른쪽 원숭이 개피? 아이고 상대 자리아 뒤쪽 자리아 뒤쪽에 있고 정면에 루슈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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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민서 피했다 루시우 거점 저희팀 힐러 없어요 루시우 왜 죽질 않아 나이스 자리아만 남았어요 저희팀 힐러 없음 거점을 점령합니다 비닐 다이공 동져봐요 하나님 아니다 아니다 딱 뚫었어요 맥크리 제니타 제니타 필 네 알아서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어 뽕 찼어요 나이스 뚫어봐요 뽕 찼으니까 2층으로 점프하시면 바로 드릴게요 원숭이님한테 어 일단 하물 건물 앞에까지 가면 얘들 2층에 맥크리아하고 자리아 더 있을거에요 아마 제니타도 2층 있을거고 리퍼도 2층 있을수도 있어요 네 2층 갈게요 네 자리아만 피 돌격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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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컷 뒤에 리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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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망력 빠졌고요 제가 봐드릴게요 원숭이님 뭐야 여기 다있어요 어 실드 때문에 힐 안들어가 나이스 자리아도 뒤에 아이고 세나타 어디 있어요 여기 뒤에 다있어요 여기 자리아 뒤에 자리아 뒤에 자리아 뒤에 원숭이하고 자리아 뒤에 자리아 오른쪽 자리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너무 세다 자리아 주눈방법에 자개방법에 다 빠졌어요 루시 여기 안에 루시 팀 위치변경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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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변경 석양 석양 원숭이 빡쳤어요 죽는 석양 아 맞췄어 윈턴이 밀어가지고 죄송 상대 고발 자리아 구까지 비트 못썼어 윈턴 필 윈턴 필 아 원숭이 너무 힘들다 이미 여기까지만 해도 3분 30초면 뚫을 수 있죠 저까지 일단 중간까지는 일단 중간까지는 어 매크리 혼자 있어요 일단 화물 제명해가지고 좀 민 다음에 그쵸 방금 소리방법 빠져가지고 좀 기다려야돼요 예 상대 피트 있고 상대 자리아 궁 없어요 궁 쓰는 용으로 한번 갈래요? 궁 빼는 용으로 한번 궁 빼래요? 네 이거 피트 빼는 용으로 이거 궁할게요 궁 쓰지 마요 아무도 절대 쓰지 마세요 한번 가요 가자 가자 원숭이 점프 와 이거 쌀으면 하겠는데요? 원숭이 점프 자리아 뺄 뺐다 윈턴 개피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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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왼쪽? 망력 빠졌어요 공 써요 이거 공 써요 이거 써요 그냥 이겨요 이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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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도 필 나이스 끝났다 와 윈터 캐리다 뭐야 궁 안 쓰고 이겼어 아 링들 궁 빼는 용으로 할라 했는데 이걸 이기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아 에임 좋다 아까 보니까 자리아 자클레 에임 좋아 저 아나로 게임에서 파찌 나온 적 딱 한 번 있어 딱 한 번 이때까지 오버워치 하면서 경쟁전이었는데 방송 안할 때 저 아나로 했을 때 파찌 딱 한 번 나와봤어요 뭐지? 평타로 두 명 따고 E로 한 명 딴 거 탔진 않았었어 크흠 개쩔는데 야 아나로 갑자기 나오길래 어 뭐지? 내가 왜 나오지? 했는데 뭐지? 공. 뽀뽀뽀뽀뽀뽀 nächsten 감사합니다.